마그마 폭풀 오르면 이번에는 닭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겠지 저... 스튜 끓이고 있는 냄비 저거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있나 몰라 아무튼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거냐? 요 옆에 이거인가? 뒤집게 타고 올라가서? 띵 띵 아닌데? 웬 허수아비가 있는데? 이거 그거였나? 음표였냐? 뭐였냐? 벽차기네 일단 보였으니까 하나 먹고가자 시작은 간단하게 여류왕국에서 똑딱 챌린지 갖고와 가자 시작은 무난하니 좋고 후후 에에에에 어디냐 기기 저쪽이구나 보면은 그... 저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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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이 뭐였더라? 버블리였나? 뭐였지? 기억이었나네 아무튼 얜 타고 가자 여기 대포같은거에 들어가면은 저쪽으로 뻥하니ience 쏴 죽었지? 어딨냐 나 낯일이 잉흨이이이이이이이 갤럭시 생각나는구만 отнош나 blindness 올라가면 되는거지. 어우 깜짝이야. 닌 뭔데 불을? 어?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오케이. 먹을 수 있는 건 먹고. 화산동굴 있고. 저리가 하는데. 이것들이 지네 마을 도와주는 사람도 몰라보고. 오오. 염노오. 왜 이렇게 가만있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되냐? 이쪽 맞겠지? 아. 파이퍼 했었구나. 들어가. 아! 헤머 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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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아. 아잇. 망할로. 저게 던지는 게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나? 저렇게 낮게도 던졌었나? 여기서만 그런가? 아. 몰라. 여기 뭐 숨겨진 건 없나? 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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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지로 뭐하나 걸렸어. 됐어. 아이고. 이것도. 이쪽. 무기중심 이용해서. 무기중심 이용해서. 먹을 거 먹고. 먹을 거. 먹고. 어. 으흐. 암튼 왔어. 여기 볼까봐. 동전이 다야? 다 한가보네? 여기도. 여기 세일 포인트 없었나? 없네. 그냥 들어가 봐. 호우. 응? 응? 난 버블은 입장 보이고. 여기 구멍에 뭐 나오는 거 없냐? 없어. 없어? 없어? 아파, 일단. 여기는 못 올라가냐? 폭포 오르기 없어? 깨라더스 폭포 오르기 그런가. 어, 어. 어,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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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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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렇게 달렸다가. 뛰어서 먹고 넘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서 올려주나? 이런데 어디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없나? 들어가신다거나 이쪽도 막혔고 밑에 뭐 없어? 있을 법한데 모르겠다 불 끄면은 아마 문이 나오겠... 안 꺼져 왜 안 꺼져? 여기는 왜 꺼져있고? 아 여기는 끄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건가 보구만 오케이 아하 그렇구만 사나 또 챙겨먹고 그러면 저 뒤로 갈 수 있게 문이 열리고 그러나 마그마 폭포를 오르면 몇 개 남았냐? 다섯 갠가? 길이 올라오고 콕 좋아 대결 이제 올라가서 맛장 한번 뜨면 된다 다섯 개 남았고 아마 제가 꼬이는 게 그랜드문이고 중간에 가는 길에 두 개만 좀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구만 여기도 불 킬하고 있는 건가? 버블 뭐 뭔 꽃이야 이번에 뭐지? 모르겠다 버블이 없네 이거 못 뜨나 이거? 볼 순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나? 그냥 뻑금이나 맞추라고 있는 돌멩이인가? 그런 거 같긴 한데 호 호 들어와 봐 들고 쟤 뭐야 불을 뱉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엥? 얜 얜 얜 얜 얜 얜 얜 왜 그렇게 되냐 너는 왜 캡처가 되냐 이상한 지구네 아무튼 돌은 왜 코이는 계속 나오고 어허 빠지는 줄 알았네 일단 길 따라가봐 얘를 캡처해서 써먹는 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디 써먹는지 모르겠네 히 히 입에 조둥아리에 돌을 물리면은 캡처가 되는구나 그런 것 같은데 내 마케이안 거 맞니? 아이구 근데 지금 캡처할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갈래 흐흐 저쪽에 키노피오가 보이는데 버블이 있어야 됐고 이 앞길은 아주 험난해 뭐길래 여긴 뭐고 아하 빠빠라바라바바밤 아아 이럴 줄 알았다 자라라라라라 어허 저 블럭은 뭐야 아하 알맞게 익었네 튕기면 할 수 있어 여기 올라가기 전에 나 저기 무늬 먹고 싶거든? 뭐 좀 없나? 이런데 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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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쪽이 아닌가? 뾱 뾱 이쪽은 요거 코인목으로는 길인 것 같고 얘는 뭐 계속 와 저리가 튕기면 날 수 있어 하는데 저게 뭐야 웬 아이스크림 같은게 저리가 파프리카가 올라오네 피망인가 그게 그거긴 한데 아 여기 벽 잡고 안 돼? 아 어후 위험해라 음 모자로도 안 때려지고 여기다 쉬었다 가면 되는거지 그럼 췄다가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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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안으로 회복 한번 하고 안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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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력이야? 정말 유력이야? 안들어가시는 것 같네 망할 버블이 여기 있구나 얘를 한번 아 저 아이스크림 같은게 뒤집어졌을 때 지금 저렇게 뿔뿔러 올라오는 농담 상태일 때는 버블로 가야된다는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후잇 그러면은 얘가 또 다시 뒤집어지기 전에 이렇게 가야되고 저 밑에 한번 다녀오고 싶은데 갔다올까 한번 멀긴 한데 아 여기 화살평가에 두면 그냥 구멍 난거겠구나 가자아아아아아아아 호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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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포도 있겠다 다시 올려주겠지 뭐 나왔다 여기서 뭐하냐 잘 먹겠습니다 피노키오 대장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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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린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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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쪽은 또 뭐 없나? 아 여긴 저번에 왔던 기기인거 같구네 그럼 일단 돌아가 가자 호? 어디로 쏴지냐 날아 딱 가야할 다음 기기였구나 저는 갔다오길 잘했네 올라가게 해줘 오케이 그리고 또 올라가고 거의 다 와가는 느낌인데 한 반쯤 더 올라가면 되나? 세이브 있는 것 봐서는 진짜 거의 다 왔던 느낌인데 여기 또 위에도 그거 있지 산 정상이라 나오긴 하네 아 좀 왜 캡쳐를 그렇게 못해 그렇지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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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떨어질 뻔했다 BGM이 꺼졌어 잠깐 저기 문이 하나 보이는데 아 몰라 음 지금 여기서 찾아가긴 멀다 새 한번 잡아먹고 빙거나 채우지 뭐 어우 그 큰 고기는 어디가 있냐 다 다져졌나? 랏랏 랏랏랏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하나 부딪히니까 다 부서지네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뭐... 모션을 좀 취해주던가 어어어어어... 웬 둘이 아닌가 했더만은 내가 아프네 뭐한다 뭐한다 타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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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얘 개워내는 거래? 어어어어어... 오케이 알았어 근데 쟤...위가 많이 안 좋은거 보네 뭐 소화도 못 시키고 개워내는 걸 그대로 다 나오냐 아이고 불쌍해라 히히히히 히히히힛 헤헤헤헤 목구멍에 저런거 두리 안에 넣고 있으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걔타 봐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저렇게 곡선 형태로 개워낼 수가 있지 잠깐만 나 이거 못 올라가겠는데 아,아파... 멍청하게 맞고 있어 여기서 하트 하트 없니 하트 하트 왜 이렇게 거두기가 많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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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하트 하나 더 하나 더 없냐 하나 더 없어? 다 깨무시겠네 건더기 없는 수튜가 무슨 수튜 냐 아 저기 있구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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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 야오 이거 이젠 끊어치기로 뱉어 호 허 허 자 하자 나이앗 한번더 두번더 아하 두번더는 아니었구나 아 털 빠진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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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흠 맛있어졌네 아 여기 여기구나 이제 셋으로 옷도 한 번 가를 trigger 됐는데 전 반스루 지금 어디어디 왔다갔다 한거야 식품읍색 밖에 걸린다 이거 뭐지. 폭조와 대결 그래서 그랜드 문 해서 3개 먹었으니까 남은거는riel텐데 어디가까운데 뭐가 있으려나 쇼핑이나 한번 하러 갔다와서 갈까? 아... 쿠파 기다려봐 여기 치즈 저기 뿌신 뭐 나올 것 같은데 음... 음... 으흠 저기 있구나 야 일로와라 일로와라 아 근데 불러도 되나? 되겠지? 코랄팬 아니어도 되겠지? 왜 죽어? 아... 가와야 할 곳은 많은데 어딜 먼저 가구나 모르겠네? 꿈바는 저번에 했고 결국 꿈바는 없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요거나 한번 타보자 대포 발사 이쪽으로 와지는구나 바로 왜 토끼 하나 지나갔는데? 이 동네도 토끼가 있어 잠 잠 잠 잠 Ż안 raised 방금? 오.. 자 왔다 에헥 과소에서 잡았다 깜총 아무튼 생각이랑건 다르긴 한데 아무튼 먹었어 어 야야 이쪽으로 났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네 돌아가는 길 이쪽으로 갈 수 있긴 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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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켜 아 아까는 엉뚱하게 죽더만 이번엔 또 기억 안 돼 땡이네 으히히히 그니까 여기 밟으면 뭐 있다 했지 오오오 아 계속 안 밟아도 되는구나 그거네 시장님이 불러줬던 노래 오로골 버젓 조그만 가자 가자 몇개 먹었냐 근데 내가 딱 떨어지는 숫자는 아닐텐데 뿡 118개 두개만 더 먹을걸 아깝네 아무튼 거의 원 형태를 되찾아가는 것 같고 어 배 보인다 바로 가는건 아니네 아니네 가네 쿠파라니 설마 그 쿠파 가봐 어느정도 벌써 쿠파나 하긴 뭐 왕국도 여러개 많이 거치긴 거쳤지 아 맞다 5단가리 갔다 아 뭐 어때 뻔스 바람이 얼마나 편한데 에이히히히히이 내가 앞만 봐도 외관이 참 신경 쓰인단 말이야 하늘은 언제 봐도 이쁘다 축복의 수티를 훔쳤다는 건 그걸 결혼식 때 손님에게 대접할 생각인가 봐 어디 보자 이걸 해볼까 액션 3단 점프 그냥 3번 뛰면 되는 거잖아 홉 스텝 점 잘 들었고 그리고 문제의 사전 조사를 으얽 쿠파 가고ffe 구판 역시 구... 쿠파 했어 으응! 느낌이 이상해 뭐.. 뭐지? 흔들리고 있어 또?! 이번에 아작나면 진짜 반파 되는거 아니냐 뭐야 흐으응 밀레아버레스? 왜? 이거 모넌 아닌데? 난 모넌 못하는데? 니 실력을 걸거라 호메! 후! 이건 너무하지 않냐? 기껏해야 모자 던지고 점프 뛰는 애한테 용을 어우 오슥 호메 저스틴 또 언제 챙겼어? 케이크 맛있겠다 그스.. 어흥? 빼앗게 왕국 폐허비아 야 저거 어떻게 서있는거냐? 오디세이오가 또 부수졌어 파워보는 맛을 고쳐야돼 야 이번엔 글렀어 야 이걸 어떻게 고쳐 이거는 저기 안 돼 고물상 갖다줘야지 고물상에서도 거절하겠다 세개만 모으면 되는건데 분위기가 갑자기 다크소울인데 이거 뭐야 칼? 아 코인이고 왜 발발발발 떨어 추운가? 추운 느낌은 아니 출만하네 높네 아 게임 장르가 바뀐 것 같은데 아 전선이 나오네 여기 뭐 없냐 여기 이런데 밑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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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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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볼렸어 어 예 아 옆에 매달리네가 있구나 형태 여기 문 하나 있고 옛 성의 부문 상자 어떻게 매달리냐 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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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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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로와 이제 오케 다시 올라가 저 전선 타러 가자 여기 딴 것도 없겠지? 있어도 몰라 호오 쁝 아 아 쁙 흐으раш 밀레아 보레스 맞나 흥룡? 이름이? 어떻게 됐더라? 아어어어어 아어 아어 미친 아어어어 완다 하고어상도 아니고 너무 큰 차이 아니냐 이거 아어어어에 아어어어얘 아 저 전기는 어디서 나오는거야 계속 쉬일거야? 너 턱이, 얼굴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렇게 뽑아줄까 내가? 뽑아주면 되는 것 같은데 뭐가 나온다? 뭐지? 구더기? 전기 걸러? 아 뭐야 이거 늦었나? 늦었으니까 이렇게 했지? 히힛힛 히히힛힛히힛힛 히힛힛힛힛 근데 좀 그 덩치에 어떻게 잘 날 수는 있으시네 힘이 상당히 좋으신가봐 오골계란은 ش Construction 디톤 치아상태도 굉장히 깨끗하시네 거래를 잘 하시나봐 저 근데 몸에서 나오는 구독인지 뭔지 저거는 뭔지 모르겠네 할거가 있어 그새 또 하나 새로 장만해서 웃겼네 원이 늘어난다 아 저기 뭐 반짝반짝하는데 이거 좀 먹여줄래 아 하트구나 꼬마 깜짝이야 웨이브가 바뀌었어 모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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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이번에는 한번에 할 수 있을거야 아마도 스팸 소가 늘어네 아 아ате에 Вас악 아허우우우..... 왜 이렇게 안잡을줄 알았는데 어우 히이장 진정해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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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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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앞에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제인 하트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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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늘이 참 이쁘시네 할 수 있어 그래 내가 할 수 니가 하는 거는 아니 아니 넌 핀 뽑아주긴 하니까 야 취향 세네 대체 몇 개를 박는 거야 자 오우 오우 원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어이구 무시워라 마실뻔했다 어 빨라져 어어 허허허허히야허 허허히야 짜릿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곱 빵데이 오우 오우 이마에 저런 걸 넣고 있었어 아휴 못 쉬어봐라 어떻게 근데 얜 그냥 이대로 여기 장식으로 두는 거야 너무 무섭지 않냐 여기서 세레머니 해도 되는 거야 음 콧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 애들이 어 저거 하나 먹어줘서 신나고 저기 있어도 돼? 번개 왕과의 결전 아 근데 어딨어요 고쳐 고쳐? 고쳐져? 이건 반파 처리해야돼? 안돼 이거 못날릴 거 같은데 응? 저번보다 문도 더 적게 모았는데 이걸로 돼? 되네 나도 먹네 저기 근데 용님 아직도 저기 저렇게 날개 쫙 펴고 계신데 갈 수 있는 건가? 재즈 당하는 거 아니야? 쳐봐 이걸 안 막아? 어 헤드라이트 박다 번개도 껑강치고 그럼 이제 다시 구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명체가 있더니 배를 고쳐서 다행이야 어디보자 이걸 읽어볼까? 공중 옆돌기 옆돌기? 빠르게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점 보면 옆돌기 달리는 속도를 이용해서 뒤쪽으로 높이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백스텝 같은? 백덤블링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겠지? 옆돌기도 있긴 있었어 참 쿠파왕국을 다시 쫓아야돼 쿠파성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반드시 두 명을 구하자 아 맞아 한 명 더 있었지 티아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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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동생이 했었지 그건 후 쿠파왕국 쿠파성 저기 일본 느낌이 많이 세네 쿠파성으로 잠입 드디어 결제할 순간이야 맛있다 맛있다 Hudson hacks 다앗 다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